스태미너 관리 잘해야 하는데 이거 이렇게 많으면 압박 한마리 컷 한 대치고 막고 때리고 막고 막고 아 스태미너 잠깐만 스태미너 천천히 채우면서 이동 아이샤 확고한다며 여기서 한 대치고 때리고 아 가드 지금 아 뭐야 주술사 까지 아 힐러야 아 앗샷 삐이이이이이이 왔다 왔다이 아 본부가 일단은 여기 본부를 여기로 삼아? 아 자자 자는 게 좋겠다 와 이러니까 본부 느낌 난다 어 좋다 요게 내 침대야 하나? 차지하지 않은 침대 요 침대 어 여기 있다 뭔 소리가 나냐 어 여기 여기 있구나 사슴 컷 오오 잠깐만 스켈레톤 좀 아 쥐치기 호오 트롤리 호오 호오 오와 돌 던지네 오 나무가 쓰러지네요 와 이속 왜케 빨라 와우 아이씨 넌 쫌 꺼져봐 아이씨 넌 쫌 꺼져봐 아어어어어 호오 오오 오우 씨 겁나 아프네 딜 체력 절반 따랐소 와 돌 던져 있는 거 보소 오우 오우 와우 쉣 구르기 이것이 구르기 무빙이다 오우 아하 아하 와 체력 쉣 아 아하 우와 구르기 우와 나이스 스테미너 아슬아슬하다 아아 와우 와우 와하 오우 쉣 아하 와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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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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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체력 체력 처음 nied 에이 이 sweetie 아이들 에이 에이 데이 에이 희이-이-이 불이 이거 불인가? 아닌 듯 어, 저 새끼가 까부로 여기있다 예스 잇 아씨 또 있냐? 가보고 있어 잽도 안되는 것들이 오 굴이 또 나왔다 잠깐만 이거 모닥불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구나 그치 그치 마인크래프트다 이거 오 구리광맥 여기 구리광산이다 완전 몹들도 이건 못들어오겠는데 너무 깊어서 뭐지? 아 돌이구나 못들어오겠지? 못들어오겠지? 새끼들 땅이 깊어서 애들 못와 자 광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 아 아 나가긴 근데 걸렸다 쉽게 못나가겠는데 안녕 야구르지 시청자분도 여기 와서 광지를 하면 되겠다 여기 모닥불 피워놓고 따뜻하게 여 주변에서 곽갱이 숫자가 얼마정도 되있지 18이네 뭔소리야 허공에 공격질이야 곽갱이 19렙 여덟개구리 어 나 근데 이거 무게 꽉 차겠는데 무게 꽉 찼다고 갈순 없지 잠깐만 아우 시끄러 돌을 버려 아 돌이 대부분이네 캠 정리좀 해보자 요거 치우고 평지에서 밖에 안되나 땅좀 잘 다듬어 봐야겠다 아 맞다 이거 안되지 아 나무가 부족한데 올라가 봐야겠다 이러면 나무 모잘라 애들 농락하고 있는 중 예아 아 보닥불 깨부셨다 쉣 나 근데 이거 나갈수나 있나 아 뜨거워 아 뜨거웠다 아아앗앗앗 어어어 됐다 탈출 나무가 없어서 이거 안되겠는데 아아아 잠깐만 나무만 있으면 만사오킹 까앗 푸잔아 아아앗 알배배받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다고 이 새끼들아 minist 요 구리 광맥인데 완전? 칠게 너무 많아 심지어 스테미너도 딸려 너무 많아서 이쁘게 너무 많아 딱 어깨 이렇게 이 정도 쯤에다가 해놓고 아 나무 또 모자라 너도 나무가 되어라 아 새끼야 어 마침 잘 오셨당 여기에 구리 너무 많거든요 구리가 너무 많아 나 여기에서 계속 파고 있는데 팔 것 투성임 파다 보면 구리 광맥이 나와요 암튼 나온다고 왜 지금은 또 안보이지 아깐 잘 보였는데 어 뭐야 더이상 땅 안파진다 뭐가 자꾸 떨어지는데 음 더이상 안파진다 아 이거 땅 파지는거 한개 있나 보다 어 여기 있다 하나 이 이 이 어떻게 캐 요 위에서 캐야겠는데 이씨 깨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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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파져요 점프로도 위에서 내려와서 파야 돼 이건 고깽이 맛좀 볼래 광부들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야 아 아 겁나 그 현장 체험학습 하냐 이씨 깔짝거려 이 통나무 거슬리네 오오오오 내려가요 빡살났네 통나무 어 여기 또 있다 아 스테미노 소모 장난 아니야 아 진짜 겁나 깔짝거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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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아 고깽이 랩 이십인데 왜 이리 효율 그지 같냐 아 아 아 점프하지 말아야겠다